겨울철 잦은 비로 마늘이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와 관련해 제주도가 농협과 계약하지 않은 피해 농가의 수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역 농협이 계약하지 않은 농가의 벌마늘을 수매할 경우 킬로그램당 72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의 절반가량은 벌마늘 피해를 입었는데 상인들이 벌마늘을 사지 않아 농협과 계약을 맺지 않았던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